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매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를 통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숲이 새롭게 선정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아름다운 숲을 발굴하여 사람들에게 숲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숲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북 울진의 소광리 금강소나무숲, 전남 담양의 관방제림, 강원 삼척의 준경묘와 영경묘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숲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는 1회부터 마을숲, 천년숲, 학교숲 등 세부적으로 선정하다가 지난 2010년부터 생명상과 공존상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생명상 1곳과 아름다운 공존상 10곳 등 총 11곳이 선정됐습니다. 그 중 생명상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고창군의 남쪽에 자리잡은 성성면 삼태마을의 숲입니다. 삼태마을숲은 마을을 휘감고 오르는 하천 제방을 따라 왕버들, 느티나무, 느름나무, 소나무 등 12종 99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태마을숲은 풍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옵니다. 600여 년 전, 마을이 생겨날 때 마을의 풍수를 보니 배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옆으로는 대산천이 흐르는데 마을이 하천으로 떠내려갈 것을 염려해 배를 묶어들 말뚝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 나무들이 오랜 세월을 견디며 노곶으로나마 지금의 숲을 이뤘습니다. 그 외 아름다운 공존상은 경기 수원시의 수일여자중학교 용보들길, 경북 봉화군 청옥산 생태경영림 숲길, 전남 한평군 해보면 모평마을숲, 제주 서귀포시 동남초등학교 학교숲, 그리고 일명 장항송림이라 부르는 충남 서천군의 솔바람 곰솔숲 등입니다. 주로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숲이나 학교숲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을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과 같은 곳이고, 학교숲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청옥산 휴양림의 숲이나 서천의 곰솔숲은 사색을 즐기며 걸을 수 있는 여행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겁니다. 숲은 단지 눈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아닌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신미안을 전해주는 고귀한 대상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